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벤쿠버 이민, BC주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1편이 아마 BC주 주정부 이민 개정된 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3개 전공 우대된다, 요거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가 벤쿠버에서 유학 교육으로 어떻게 이민이 가능하고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스프라샤 컬리지의 1년 과정에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 헬스케어, 헬스케어 전공으로 어떻게 이민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요분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캐나다의 간호사 종류는요. 보통 헬스케어라고 하면 간호사 혹은 간호보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간호사 종류는요. 제일 낮은 게 HCA,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간호조무사가 있고요. 사실 이게 완벽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냥 캐나다는 HCA가 있고요. 한국은 간호조무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다 약간 자격 조건이 조금씩 한국씩 달라요. 자, 두 번째, LPN, Licensed Practical Nursing, LPNA로 불리우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높은 보통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해서 진행하는 Registered Nurse라고 하는 RN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급적 이거 RN하면 좋죠? 안 되면 RN하면 좋죠? 아니면 LPN하면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공부해서, 언제 자격증 따서, 언제 국시 쳐가지고, 언제 시험 쳐서, 언제 취업하냐. 그래서 벤쿠버에서 이민을 한다, 간호사로 이민을 한다 그러면 LPN까지도 가지도 않고요. HCA로 이민하는 거예요. 이걸로도 이민이 다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벤쿠버 이민하는데 내가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로도 이민이 가능하다. 현재 L스케어 쪽은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는 코로나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연봉 자체가 5만 5천 넘어섰어요. 따라서 지금 헬스케어 어시스턴트가 5천 6백만 원 정도의 연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도 무난하게 가능하고요. 연봉도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간호조무사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LPN 당연히 더 높게 받겠죠. 공부도 많이 했고 자체가 더 높은 자격증이니까요. RN 훨씬 높겠죠. 의사의 준학에 돈 벌겠죠. 하지만 우리가 RN할 건 아니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CA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야 됩니까? 보통 HCA 과정은 이런 스프라샤컬리지 같은 사립컬리지에서는요. 두 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7개월짜리 수업만 하는 과정, 자격증만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7개월을 코업을 엄청 오래하는, 실습을 오래하는 과정. 1년 4개월짜리 과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외국 학생은 인기도 없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 듣는다고 해서 취업회자가 덜컥 나오거나 취업처가 바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실습과정, 코업이 붙어있는 과정에 왜 들어가냐? 여기서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코업이라는 게 뭐냐? 결국 캐나다 정부에서 캐나다 회사들한테 우리 학생들 많이 실습생으로 한번 써봐. 이 실습생을 쓰는 돈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줄게. 회사 입장에서도, 어 그래? 신입사업 뽑는데 우리가 실습생으로 많이 써보고 이 중에 골라봐도 된단 말이야? 이 두 가지 니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컬리지들이 이런 코업이라고 불리우는 실습과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업과정 8개월 동안 HCA,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를 원하는 많은 기관이나 개인 가정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이 취업처에서 그냥 취업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LMI 받아서 BC, PMP로 연결이 된다. 거의 99%의 확률로. 따라서 이 과정은 없다. 이 과정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아교사 과정보다는 깁니다. 유아교사는 11개월짜리였잖아요. 그런데 헬스케어는 1년 4개월 과정입니다. 1년 4개월 과정 안에 무급 실습이 2개월 포함이 되었어요. 무급 실습 2개월이라는 건 과정 중 반드시 해야 되는 실습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유급 코업을 8개월 합니다. 유급 코업에 8개월 동안 받는 시급 자체가 거의 20에서 25분부터 스타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업하는 동안 내가 들어간 학비를 다 벌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로 돈을 번과 동시에 그곳에서 계속 연구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다는 거예요. 영어 조건은 필요합니다. IELTS 5.5가 필요합니다. 캠퍼스는 벤쿠버 캠퍼스에만 오픈하고요. 시작일은 1월, 5월, 9월만 진행 가능하겠죠. 이 영상이 촬영되고 편집해서 나가서 1월에 도전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5월달에는 가능하다. 비자적으로도 문제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벤쿠버에서 HCA가 되고 싶어요. 공립컬리지를 가도 좋습니다. 공립컬리지를 가면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1, 2과정. 이 과정 8에서 10개월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여기는 실습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처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습처에서 실습하고 돈 벌고 and 거기서 영구적으로 취업한다. 이게 벤쿠버에서 HCA, 간호존무사로 이민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벤쿠버는 3개 직종, 3개 전공에 대해서는 이민이 너무 쉽습니다. 유아교사, 그리고 오늘 말했던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헬스케어 전공은 취업처도 많고 연봉도 높고 여러분들 이민도 너무너무 빠릅니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가 테크 전공이죠. 테크 전공은 저희가 조금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